어! 아우 잠시마 아우 잠시마 아니 이것 때문에 보석 첨개를 투입했더구요? 아니 아니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안돼 이거는 이건 진짜 갈치잖아 안돼 아니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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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아니랄 shooting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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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만약 잠시만 아니 그거는 좀 그런데 잠시만요 그거는 아닌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좀 아닌것 같은데 아우씨 그건 아닌 그건 아닌데 한 장에 지금 만원이란 말이야 이거 한 장에 만원이거든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? 아니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거? 어? 아 누구야 안맹형님 렘라 교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만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리고 복 받으시고 다른 분들도 한 장치만 사주세요 여러분들의 한 장 한 장이 컨텐츠를 돕는 거라니까 아하 쏘나티움 형님 아흥 쏘나타 니움 형님 역시 아 역시 이거 장사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팔아주세요 렘라 좀 팔아주세요 부세랑 얼법이랑 광부 통나무 다 해놨거든요 이거 좀 팔아주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님들 저기 그 전설 필요한 거 없어요? 아 응원 감사한데 응원 형님 응원 응원 감사하고 전설 못 필요하시죠? 렘라 주시... 어 저기 형님 응원 감사하고 전설 못 필요하시죠? 아니 아니 님들 저기 렘라 대출 좀 받을게요 렘라도 없다고? 그러면은 너 탈퇴시킬게 너 필요 없어 는 오바구 도둑? 오케이 도둑 오케이 도둑 확인 오케이 그렇지 형님 필요한 거 당장 말하세요 네 필요한 거 당장 말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도둑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둑 많죠 어 쇠가 삔 게 도둑이죠 도둑 많지 어 여기 있습니다 어 우리 나이트맨 형님 좋습니다 형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나이트맨 형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시고 혹시 뭐 전설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? 저 렘라 대출 좀 받을게요 어 이제 두 장 남았네요 이제 두 장 남았네요 왜냐면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왜 이런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만렙 못 찍을 렘라 미련 버리시고 주세요 이런 느낌이지 어차피 만렙 못 찍을 렘라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전설 카드 스펙업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제가 이런 느낌을 어 이런 거죠 진짜로 어차피 렘라 만렙 먼 산인 거 어 지금 지금 쓰는 전설 카드 랩업 하는 게 사비득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인생의 진리예요 초콜릿도 어 아끼면 녹아서 똥 되죠 빙 뜯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컨텐츠를 위해서 하는 거야 컨텐츠를 위해서 그치 노토큰이라고 어 토큰은 토큰은 내가 준비하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줘요 내가 토큰 다 있지 토큰 이럴 때를 위해서 다 모아놨죠 전설 뭐 필요하세요 우리 호우호우님 전설 뭐 필요하시죠 서로 토큰이 있어야 된다고 어 진짜로 와 개쓰레기다 와 개쓰레기네 아 진짜로 그래도 주세요 오늘 랩락 주시는 분은 다음 다음 정모 때 회비 없음 오늘 랩락 주시는 분은 다음 정모 때 회비 없음 소주 맥주 무한 진짜로 리얼리 진짜 안 받을게요 대신 제가 낼게요 이제 더 이상 없나?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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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것 때문에 보석 첨개를 투입했다구요? 아니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갈치잖아 안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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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아니 잠시만 아니 그거는 그거는 좀 그런데 잠시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우씨 그건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아우 아 우리 굿넉 굿넉 형님 너무 감사하고 아우 다음 기회에 꼭 보답할게요 진짜로 다음에 필요한 거 있음 하나 무조건 드릴게요 대출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 장 남았네요 이제 아 굿넉이 너무 이거 다음에 굿넉이 저는 약속할게요 시청자분들께 진짜 약속할게요 다음에 굿넉 형님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아 정 못돼 아우 executive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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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놀랬잖아 진짜로 아우 귀용짱만 속았네 아우 귀용짱만 속았네 토큰? 아냐아냐아냐 더 받기 좀 그래요 형 근데 진짜로 아니 클레런들도 랩업해야 되는데 나 더 받기는 좀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안돼 오늘 여기까지가 딱 나의 그런 양신적인 한계선이야 더 이상 안돼 더 이상